대돈님 낙법 하실 수 있나요 아 낙법 뭐 가능하죠 낙법 뭐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불의의 무리를 보더라도 싸움을 자제해야만 하는 입장이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태권도 공인 1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병기로서 함부로 무술을 사용하면 또 이제 상대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인간병기 인가요 아 인간병기가 아니라 많이 맞아보셔서 낙법 잘할 듯 아 아닙니다 저는 이게 잘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그 싸울 때는 항상 이제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렇게 딱 이런식으로 스텝을 살짝 슬슬 밟아주죠 네 슬슬 밟아주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국부 국부를 가려주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부를 가려주면서 네 국부를 가려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턱 턱이 이제 이 고수술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턱을 한 대 맞으면 그대로 가거든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재빠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네 적들이 이제 혼란스럽죠 네 이제 어디로 덤벼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덤벼 들어오더라도 저는 이제 모든 이제 막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막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 이쪽으로 들어온다 호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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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잇 호잇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아래로 들어온다 아래로 들어온다 이러면 호잇 호잇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딱 하면은 이게 이게 바로 대도권 대도권 내가 수십만번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 개발한 스텝잠 저렴하네요 두리 인가요 호이 호이는 뭔가요 숨차 보여 아 숨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의 나에게는 이제 뭔가 몸에 자연스럽게 움직임으로써 몸에 무리가 없고 적들이 쉽게 지치죠 네 적들이 쉽게 지치는 그런 방식이죠 그 방을 더 기세요 아니아니 안지쳤어요 대도님이 더 지친 듯 아니아니 안지쳤어요 이 혹시나 이 대도권을 또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또 이제 월 월 5만원에 또 주 3일 주 3일로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우리 사범님들 우리 또 준비해가지고 이걸로 우리 인터넷 방송 못하게 되면 우리 이제 아파트 옆에서 대도권 이제 대권도 대권도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검더도장이 3만 9,900원인데요 아 그래 5만원 좀 비싼가요 아니 당연히 이게 정가는 5만원이지만 이게 딱 또 시청자 할인 들어가죠 또 시청자 할인 또 딱 들어가가지고 또 어 통 크게 10% 딱 해줍니다 4만 5천원에 네 자 할 수 있죠 50% 때리세요 아 또 그래서 또 압니다 또 알아요 이 또 3개월 6개월 1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할인 추가 할인 들어가니까 또 그때 또 우리가 또 대권도 도장 생기면 그때 또 같이 논의합시다 네 첫달 무료 해 주세요 아 안됩니다 우리 누구는 땅 파먹고 장사합니까 지금 첫달 무료는 아니 그건 안 안되고 뭐 네 아멘